아 원래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많이 쑥스러워들 하시네요 네 앉으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손님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우 목소리 좋으시네요 오늘 저희 클라임스 처음 오셨어요 혹시? 아 저는 자주 와요 아 네 어우 목소리가 그 완전히 완전 저음이시네요 오우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꽃송이가 아 아 버스코 버스코에 네 꽃송이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계절하고 잘 맞는 곡 꽃송이가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네 이거 이렇게 마이프 싸지 마시고 밑으로 잡아주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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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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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